바쁜 일상을 보내다 더러워져버린 옷 깨끗하게 오염 제거를 위해 꺼낸 세탁세제 제품마다 세척성능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올바른 소비를 위한 공정투어 액상형 세탁세제의 세탁력을 확인해보기 위해 공정이와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12개의 제품을 세척성능, 색상 및 이연변화, 안전성 등의 시험 및 평가를 진행했어요 색상 및 이연변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세척성능은 오염 정도에 따라 제품별로 차이가 났고 액성과 내용량에 표시가 부적합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또한 1회 세탁비용으로 경제성을 체크했을 때는 40원에서 328원으로 제품간의 최대 8.2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공정투어가 올바르고 합리적인 액상세제 구매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은 리큐 제품과 커클랜드 제품이 각각 103원과 143원으로 저렴했고 기름때 등의 세척성능이 우수한 제품에는 리큐, 커클랜드, 다우니 제품이 우수했고 찌든 때 세척성능이 우수한 제품에는 커클랜드, 퍼실, 다우니 제품이 얼룩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혈액, 우유 등의 우수한 세척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세탁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물이 눈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만약 눈에 들어갔다면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어내세요 두 번째,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억지로 토하지 마시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세 번째, 내용물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으니 원래 용기에 보관하고 손세탁 시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해주세요 안전하고 올바르게 세탁세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고 상쾌한 빨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정투어였습니다 공정투어였습니다 핸 FPT 아 아